자 빵테를 조지는 룬 특성입니다 자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마흐관은 곧 사라질 룬입니다 사라질 때까지 즐기세요 자 그리고 특성도 죽불에다가 모든 걸 딜로 전부 다 박았습니다 데미지 1이라도 더 올리기 위한 것들 거기다가 Q를 계속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단 이쪽으로 가요 Q 쓰는게 한 번이라도 더 쓰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40% 이하랑 이렇게 뽕짝뽕짝하는 것보단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밌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하시고 알림까지 켜주시면 좋습니다 눈 아파서 계속 눈을 감았다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뒤지겄네요 AD 팀화로 하고 싶었으나 정말 오랜만에 팀화로 해가지고 밴률 너무 심해요 근데 하필 빵테라 AD AD 자 최대한 때려야 돼요 딜 밀린다 싶으니까 빠지지요 살짝 얘네는 거기다가 초반에 롱소드에다가 2포션을 갔기 때문에 사실 망했어요 쟤는 롱소드로 갈거면 싸울만한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망치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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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해한다 이 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킬가 이야 멀리도 갔다 감이 좋은데? 멀리 안 갔으면 전멸큐 하려고 했거든요 일단 초반 라인전에서의 신경전은 제가 약간 유리하게 이겼는데 뭐야 이거 잘가요 고맙습니다 끙금없이 이런걸 주고 그래 뭘 이런걸 다 뭘 이런걸 다 자 이래되면 제 머리통을 제대로 박살을 낼 수가 있다 원포션이지만 무시하면 안돼요 어차피 포션만큼의 체력을 루비수정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좋구만 400원 땡큐 킬값으로 300원은 너무 좋소 400원쯤 합시다 얼찌 티모가 400원을 먹는단 말이오 400원 400원 앗 아니 창을 안 던진다고? 인생 고사를 퍼질텐데 아 티모가 퍼브를 먹어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앗 앗 앗 가속 실패 슬픈 한 대를 못 때렸구나 결국 경험체를 드시고 싶으면 오세요 괜찮습니다 아 하 수빈 우유 우유 잠시 아...이거 아깝다. 조금만 더 가면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밀고 집에 갔다옵시다 자 당당하게 여기서 집에 가기 누가 누가 못하나 정글 자 그리고 나도 이제 이거 하나 사고 자 마관 35요 마방이사 아...마방을 마방 단 하나 이거 그냥 들어가서 그냥 싸우면 돼요 이거 스탑 맞고 그냥 싸우면 돼 왜 안들어와 들어올줄 알았는데 민혁끼고 구시구시 부시면 한대 맞으시면 됩니다 티모가 전해주는 감동적 킬같이 하나 둘 셋 넷 에휴 경험치 드시면 안되죠 뻥 끝났다 에이 굳이 거기서 또 전멸을 쓰셔가지고 자 확실한 킬 아 내가 버섯 가는건 이것만 보여줬어요 ㅎㅎㅎ 원래 밑장빼기는 안보여주는거야 여러분 보여주면서 밑장빼기하는거 있습니까 아 그리고 원래 마방 쫙쫙 올려야 되는데 이 자식이 마방 때문에 마방 올리기가 싫다 올려봐야 별 의미가 없었어 저 친구는 마방이 다 틀리고 있는 중이야 안녕 오 CS 먹었어 1, 2, 3, 4 되게 CS 포기 잘한다 예 왜 마방을 안 올렸을까 마방 단 2개 저 친구의 마방은 단 2 전멸은 뺏어요 전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할거고 안전거리를 너무 잘 확보한다 신발을 한번 사든가 해야겠네 이제 뒤에 마지막으로 다시 하니 자 그 다음 아 저는 사전에 하니 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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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후다다다다 노간다 이건 또 뭐야 뭐지? 빵테가 아무리 잘해도 초반에 밀리고 나면 끝이에요 원래 얘랑 얘 싸움은 초반 눈치 싸움이야 자 그리고 하나, 둘, 셋 배로 갑시다 킬강 노리고 오는거 같은데 가끔은 가지 오오 성공 야 포지션 낚시 되게 잘했다 자 이제 빵테가 저렇게 되고 나면 조심해야 되는게 난 방어 안올려서 빵테한테 맞아서 피 많이 달거든요 원콩은 나와요 빵테한테 궁 떨어지는거랑 같이 맞으면 무조건 원콩입니다 똥신을 신었기 때문에 이제 견제를 좀 해보자 요 킬은 빵테가 먹었네 생각해보니까 둘 다 나한테 원안있네 아니 빵테는 어딜 가끼려 안와도 되는디 아니 자 끌어당겨 가 가 가 아니 빠져요 빠져요 흠 잡았어 왜 안나와 호흡 같이 그치 남의 버스를 그렇게 터뜨리면 안되지 써야되는건데 자 여자를 밀면 궁으로 올거에요 뺏는데 의의를 둡시다 자 궁으로 오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 어! 마방갔어 드디어 아이고 기뻐라 마방을 가셨어 원래 이제 빵테 상대할때 방어력쪽을 갈수있는 존야쪽을 간다던지 이런것 좀 있는게 좋거든요 방어나 피통 방어나 피통인데 이거 하나가고 쿨감 갑시다 이번판은 버섯질을 하면 버섯밟고 뒤집어질 애들이 좀 많아 다 근접이야 그리고 그 유사 원딜 우리 원딜 종사님 빼고는 전부 다 붙어야지 때릴 수 있는 애들이라 재미질거에요 아 아이쉐 어? 들어오신다고 당연히 안들어오실줄 알았는데 당연히 안들어오실줄 알았는데 자 떠올수도 있으니까 에코만 좀 조심 에코만 좀 조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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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안 가는 거 보면 뭐 있는데 딱히 무리 안 할 거예요 예예 뭐야 안 닿아 미친 왜 갑자기 욕조잉이야 킬각 5 4 3 2 1 땡 왜 안 가요 안 가시면 좋긴 합니다만 뒤에 에코 있나 에코를 너무 믿으면 안 돼 어 잠깐만 깨지겠다 여러분 정가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을 거라고는 자기 자신 밖에 없어요 더러운 세상에서 자 집에 가자 자 주문용을 올리셨으니 신발도 하나 가드려야겠지 자 그리고 마나 젠용 템 가고 신나게 터지고 있구만 딴 라인 왜 탑으로 왔어 잘하다가 탑에 와가지고 두 번 뒤진 것만 아니었으면 이 게임을 얼마나 잘 끌고 갈 수 있었겠니 하필 탑에다가 뜬금없이 티악짓 한 번 해보겠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막았는 겁니다 왜 굳이 티악짓을 하려고 그럽니까 가가지고 킬 나오는 라인 가가지고 거기서 킬 체목을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그지요 밑에 내려가서 얼마나 좋니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 아니니 자 잘 가 뭐야 이거 뭐야 여기야? 어디 가시나 했더니 여기였어요? 저 티악짓만 안해서는 무난한 무난한 뭐 그런 그림을 그리셨을텐데 티악짓 욕심을 그리셔가지고 걱정마 버섯을 괜히 깔아놓는게 아니고 빵템은 궁 썼어 자아 확실하면 승부를 걸어야지 그죠? 확실한거에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불같이 오면 째고 자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꼭 안쪽으로 도망다녀요 넓은 곳보다는 좁은 길로 가면 살 것 같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닝갠들이 깔 때 항상 저기다 깔아놔야돼 하나 둘 셋 넷 쿨감 야 이제 신나는 쿨감이다 버섯을 미친듯이 깔 수 있겠네 어? 버섯 밟으셨네 아이구 버섯 하나 밟고 피가 벌써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텐데 그지요 다 먹는데 시간 좀 걸릴텐데 다 먹고 나면 죽겠네 어? 인생 먹였어? 어? 먹다가 죽는거지 어 뭐야? 이거 뭐야? 자 버섯을 일단 깔았고 하나 더 그렇지 이게 뭐요? 낚시였어? 자 낚시를 한번 당했네요 오! 멋있다! 라고 생각했지만 맞은 사람이 없었다 진짜 멋있게 들어갔는데 맞은 사람이 없었다 자 밑에는 4대3이니까 이 시간은 또 뭐 없겠죠 오 유사원딜 야 원딜조무사님 아 원딜조무사님이 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이구 타워때문에 타워때문에 오! 살았어! 야 원딜조무사님의 딜은 정말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리분을 못 녹임 리분이 아니고 신발 하나 가는 리분이 어? 큰 그림이었나? 방태를 키우기 위한 1대1! 자 원딜조무사님 과연 어 소나 에코스님 이건 뭐야 3대1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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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썩 먹을게 없네 썩 먹을게 없어 그냥 빵테온 상대하는 법 정도? 티모 가운터라는 빵테온은 이렇게 상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네 그냥 마관룬에다가 AP쪽 룬을 받고 패세요 누가 잘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므로 서폿 자 딜! 1등이지 라인전에서 내가 얼마나 견제를 열심히 했는데 받은 피해! 어? 빵테 1등 아니네? 어? 어? 그르네요 어?